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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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의 상품권. 그리고 헤어 세트. 그다음에 안마의자. 그리고 저희 기념품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무슨 일이야. 모르겠어요.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니거든요. 이게 손이 이게 잘. 모르겠어요. 우리 이한이를 보고 그냥. 그러니까요. 우리 이한이를 위해서. 감사합니다 진짜. 아이고 너무 잘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한이가 복통이네. 복통이야. 이한이가 복통이네. 감사합니다.